일본의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는 니가타연에서 원유가 분출이 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싱칸센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니가타연은 바다와 인접한 도시이지만 국창지대로 유명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원유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기름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석유 관련된 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가타연에서 원유가 분출되면서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해 지역에서의 해저와 산폭발로 인하여 동해에 있는 니가타연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원유가 분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장기적인 일본의 전조현상으로 보자면 작년 2월과 3월에는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많았습니다. 겨울과 봄 시기에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도 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진도 6강도 2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 3일 전 2월 10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뉴질랜드 부근의 피지에서 발생한 규모 6.9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일본의 단기의 지진 전조현상을 살펴보자면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20일에서 다음 달 초승달 3월 3일에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뉴질랜드와 바누아트 부근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고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기적인 일본 지진의 전조현상은 작년 10월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지진과 똑같습니다. 작년 9월에 관동지역 가나가와연에서 고래 사체들이 발견되었고 9월 21일에서 10월 초승달 부근의 바누아트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있었으며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승달 3월 3일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부근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되었습니다. 슬로우 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미끄러지듯 서서히 파고드는 현상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슬로우 슬립입니다. 슬로우 슬립의 활성기에는 정체기보다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6.2배 빈도로 발생한다는 점이 우려할 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슬로우 슬립 활성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 앞바다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6일부터 올해 2022년 1월 하순까지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상청은 발표에서 말하기를 1월 22일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은 난카이 트루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슬립 현상이 관측된 이상 난카이 트루프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효과나다 해역의 강진에 대하여 슬로우 슬립까지 발표를 했었다면 아마도 일본 사회는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 12월 초순부터 와카야마 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저 주의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었으나 이제는 정말 큰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실 것이 아니고 24시간 항상 지진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는 일본 최대의 의기 상황입니다. 와카야마 연의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에 대하여 난카이 트루프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연쇄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야 합니다. 일본 전체의 화상과 지진이 연쇄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